지금부터 우리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짚어봅시다 우선 우리 수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3자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의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있어요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사용자를 인증할 때, 식별할 때 어떤 정보를 사용을 하나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회원가입을 통해서 입력받아서 로그인을 할 때 저 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사용자를 식별한단 말이죠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기타 등등의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 이메일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보는 굉장히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못 보관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보안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즉, 우리나 사용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기술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Federated Identity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삼자가 등장합니다 이 삼자의 이름은 OOS라고 하는 기술에서 온 이름이고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을 앞으로 미래에 OOS를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들에 익숙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선 우리의 사용자를 이제부터는 리소스 오너라고 부를 거예요 리소스는 자원이라는 뜻이고, 오너는 소유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회사가 갖고 있는 회원 정보를 리소스라고 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리소스에 대한 오너가 우리의 사용자고 그 리소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큰 회사의 서버가 리소스 서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 나의 서비스는 바로 이 리소스 서버에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리소스 서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아이디 패스워드 모델은 사용자의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용자들이 그 비밀번호를 모든 서비스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 굉장히 심각하고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사용할 거냐면 그러면 패스워드 대신에 리소스 서버가 우리 서비스만을 위해서 발급한 특수한 비밀번호인 액세스 토큰이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 액세스 토큰을 우리가 auth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이 액세스 토큰을 리소스 서버로부터 전달받을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auth를 직접 다루지 않고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페이스북 자바스크립트 SDK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사용자의 비밀번호 대신에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획득하는 걸 통해서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아닌 액세스 토큰으로 우리는 로그인을 하고 또 리소스 서버가 갖고 있는 사용자의 담벼락에 있는 글을 가져온다든지 사용자 대신에 글을 게시한다든지 바로 이러한 페이스북을 제어하는 일을 사용자 대신에 우리의 서비스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저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액세스 토큰을 리소스 서버에게 전송하면서 리소스 서버에게 리소스 오너의 리소스 서버 상에서의 아이디 값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디가 사용자들이 회원 가입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액세스 토큰이 비밀번호라면 아이디 값은 이제 아이디인 거죠 말이 똑같네요 대충 알뜻말뜻하죠 해보면 별거 없어요 아주 쉽게 페이스북에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기술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기다려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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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